오늘 이런 주제들로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오밤중이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1시 3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첫 번째 순서로 준비한 내용입니다. 대검 특활비가 공개가 됐죠. 소송을 낸 지 무려 3년 6개월. 맨 처음 특활비를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내고서는 무려 4년여가 지난 뒤에 겨우 공개가 됐습니다. 참 이 정도를 공개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특수활동비 이게 도대체 뭐간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가 싶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어디다 썼길래 이렇게 공개하지 못하고 숨어 지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특수활동비는요. 검찰이 과거 정권들을 때려잡을 때 가장 많이 썼던 겁니다.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을 죽일 때 제일 먼저 물고 들어갔던 것이 특활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특활비를 쓴 것이 아니고 정상문이라고 하는 비서관 중에 한 사람이 특활비를 현금화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한 10억 정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0억을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한테 따로 드리려고 했대요. 이게 한 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내가 한 게 아니고 비서관이 한 거지만 이거는 나의 책임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지지자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버리십시오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사실 검찰 안에서 상당히 많은 비판이 있었어요. 왜? 특수활동비는 건드리는 거 아니다. 검찰은 특수활동비 없니? 그거 다 건드리면 우리 어떡하려고 그래?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국정원에서 제일 식겁했죠. 국정원은 대부분 특활비로 움직이는 집단이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비가 비밀에 붙여져 있긴 합니다만 그중에서도 비밀 중에 비밀이 바로 특활비였거든요. 그런데 국정원만큼이나 비밀스러운 특활비 사용이 당시 청와대였는데 청와대 특활비를 가지고 시비를 걸었다? 그것도 검찰이? 자, 이거 정말 대부분의 정부 부처에서는 화들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그 여파는 곧바로 이명박 정권한테 이어졌죠. 이명박 정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다? 이명박은요.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쓸 수 없으니까 어디서 돈을 빼돌렸다? 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빼돌려서 자기가 쓸 때 써요. 박근혜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을 받죠.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쓸 수 없으니까 거기 걸 빼다 쓰는 거야. 자, 그게 다 어떻게 해서 밝혀집니까? 네,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요. 검찰이 지난 2017년, 2018년에 이명박, 박근혜를 후려잡으면서 그 특활비를 많이 써먹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랬던 검찰이 자기들 특활비는 공개를 안 하네? 그런데 이번에 공개를 하게 된 겁니다.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이 검찰 특수활동비는요. 사실 지급되는 데가 대검밖에 없어요. 대검에서 받아가지고 대검이 중앙지검이라든지 일부 지방검찰청에 이렇게 배분을 합니다. 일부는 다시 법무부에 상납을 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대검 특수활동비는 지금까지 완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검찰이 자신들이 비밀리에 수사할 때 쓰는 돈이라고 해서 절대 공개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해봤어요. 하지만 아니, 특수활동비, 그럼 청와대 특수활동비는 비밀리에 쓰는 거 아니었나?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비밀리에 쓰는 거 아니었나? 다 뒤졌잖아요. 누가? 검찰이. 그랬으면 검찰 특수활동비도 당연히 공개하는 게 맞겠죠. 자, 일단 특수활동비, 특활비가 뭔지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검찰이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지 두 달 만에 공개한 겁니다. 그 사이에 자료 없앨 건 다 없앴는지도 몰라요. 소송을 제기한 걸로 치자면 무려 3년 5개월이 걸렸고요. 최초 정보공개 청구를 한 걸로 생각하면 4년이 넘습니다. 모두 1만 6천여 쪽인데요. 하지만 이 중에 일부는 삭제돼 있습니다. 특수활동비와 업무 추진비는 포함이 됐는데 특수, 목적, 경비는 일부분만 포함이 됐어요. 그리고 이 특수활동비 중에서도 식사를 했다든지 했을 때 그 장소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은 싹 빠졌습니다. 알맹이가 다 빠진 거지. 아니, 돈을 어디다 썼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누구를 만났는데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싹 빠졌다고요? 1, 2년 전 것도 아니고 벌써 4년 전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숨긴다고요? 글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들을 빼고 공개를 했다. 차 띄고, 포띄고 공개한 거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뭐? 뭐가 문제? 거기에 윤석열 거는 포함이 안 돼요. 특수활동비라는 게 뭐냐면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와 사건 수사에 사용된 예산, 정보, 사건 수사에 필요한 내용, 그것들을 보고 특수활동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엄청 중요한 사건, 예를 들어서 국내의 주요 기밀이 해외로 유출됐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할 때는 되게 은밀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특수활동비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때 쓰는 게 특수활동비입니다. 그런데 이 특수활동비를 검찰이 지금까지 함부로 막 써왔던 게 사실이죠. 돈봉투 돌리는데 이 특수활동비가 엄청 유용하게 쓰였다고 합니다. 목적은 수사팀에 대한 격려를 위해서 특수활동비를 썼다고 하지만 수사팀 격려를 위해서 쓴 경우도 있겠으나 대부분 그냥 자기 최측근한테 기분 쓰는데, 부산 사투리로 기마이 쓰는 데라 그러죠. 기분 쓰는데, 기분 내는데 많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검찰 특수활동비는 불법 탈법 자금으로 악용된 사례가 무척 많습니다. 대검뿐만 아니라 과거에 박근혜 정권에서도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아서 박근혜 옷 샀죠. 그 다음에 여론조사 이런 거 살펴보기도 했죠. 이명박 정권 대선 더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간인 사찰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박종익 신가하는 사람이 그때 국민은행 협력업체의 사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을 비판하는 영상을 하나 공유를 했다고 자기가 만들어서 올린 게 아니라 공유를 했다는 이유로 사찰을 받고 심지어 회사를 빼앗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와 관련돼서 당시 국무총리실에 있던 어떤 사무관 한 사람이 그 상황을 폭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진수 사무관인가 그렇죠? 그 사람이 폭로를 하지 못하게 입마금용으로 당시 돈을 거액을 떠안겼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다?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나왔습니다.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전직 대통령 뒷조사를 하는데 많이 썼다고 합니다. 한때 한참씩 그러웠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사 이거 하려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썼대요. 노무현 대통령 비자금 국정원 특수활동비 썼대요. 들리는 바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금괴 200톤 이거를 조사하는데도 국정원이 돈 썼답니다. 한마디로 헛돈 쓴 거기도 하고요. 불법적인 사찰이나 불법적인 뇌물이나 또는 불법적인 자금 유용을 하는데 쓰여진 돈이었다. 라고 보면 거의 정확합니다. 이거는요. 검찰 뿐만 아니라 국정원 청와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찰은 바로 이런 특수활동비 사용과 관련해가지고 전직 대통령이나 전직 국정원장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잡아 가두는데 아주 쏠쏠한 소재로 썼습니다. 특수활동비만 뒤지면 잡아 가둘 수 있는 게 엄청 많았던 거죠. 그런데 막상 지들 거는 공개를 안 해왔다는 거. 그런데 이번에 공개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검찰 같은 경우도 특수활동비가 상당히 의미심장한 부분이 뭐냐면요. 검찰 특수활동비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의심스럽다라고 해왔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혹시 돈봉투 사건 기억하십니까? 돈봉투 사건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다들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으나 검찰 돈봉투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벌써 상당히 오래된 일이네요. 벌써 6년 전 일인데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안태근 씨가 자신의 부하검사, 자신의 후배검사들을 서초동의 한 한정식 집에 불러놓고 돈봉투를 쫙 돌리죠. 100만 원, 70만 원, 50만 원. 그게 바로 안태근 돈봉투 사건입니다. 안태근 돈봉투 사건에 연루됐던 사람. 즉 안태근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사람들이 바로 이름도 쟁쟁한 사람들이죠. 정순신 검사가 있네요. 이원서, 지금 검찰총장이죠. 손영배, 참... 조국 장관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참 쟁쟁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네요. 이 사람들이 참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돈봉투를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 안태근으로부터.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그럼 이 안태근의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예, 특수활동비에서 나왔어요. 재미있는 거는요. 법무부에는 특수활동비가 없어요. 그럼 이 특수활동비가 어디서 나왔느냐. 검찰에 내려간 특수활동비가 다시 법무부로 상납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쓴 거예요. 진짜 황당하게 쓰여졌죠. 따라서 이때부터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공개해야 한다. 사용처를 공개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지대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단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어요. 결국 그러다가 지난 2019년에 하승수 변호사, 세금 도둑을 잡아라.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하승수 변호사가 정보공개 청구를 냅니다. 거부당하죠. 그 다음에 소송을 냅니다. 3년이 넘게 소송을 끌다가 결국에 지난 4월 최종 대법원에서 승소 판정이 확정 판결이 납니다. 그랬으면 검찰 바로 그 직후에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두 달을 질질 끌다가 결국 오늘에서 공개합니다. 그런데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분량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매년 한 150억 정도쯤 된다고 하거든요. 200억 정도 하여튼 뭐 검찰총장이 쓸 수 있는 게 한 150억 정도 되고 여기저기 다 쓰면 한 200억이 넘는다라고 얘기를 합디다만 이 어마어마한 분량이 되다 보니까 자료도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19,000여 페이지에 달한다고 하죠. 그런데 잘 보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기간상으로 보면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지금 몇 년입니까? 2023년이잖아요. 2023년인데 정말 캐캐묵은 옛날 거를 공개하라는 얘기 아닌가요? 4년 전 거를 공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된 건데? 알 수가 없죠. 그거는 또 따로 소송을 내서 따로 공개를 받아야 되는 아주 황당무기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요.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돈을 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 다 빠집니다. 언제 얼마를 썼다는 나오는데 어디에 썼느냐 하는 사용처는 상당 부분이 삭제된 채 공개되는 거죠. 특히 특수목적경비 사실 특활비나 특수목적경비나 비슷하게 쓰입니다. 특수목적경비는 4년치 다 된 게 아니고요. 몇 달치만 공개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알맹이는 다 빠져나간 겁니다. 더군다나 제일 열받는 부분은 윤석열께 빠졌다는 겁니다. 지금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마치 윤석열 것도 공개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니에요. 윤석열 거 공개 안 됩니다. 자, 윤석열은 사실상 빠져나갔어요. 왜?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한 시절은 2019년 8월부터 2021년 4월입니다. 아까 언제까지 공개된다고? 2019년 9월 것까지. 즉, 윤석열 거는 한 달 남짓만 포함이 되는 겁니다. 뭐는 포함이 된다?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 쓴 특활비는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이때 쓴 특수활동비는요. 검찰총장이 쓰는 거에 비하면 3분의 1에도 채 못 미칩니다. 빠져나갈 건 어떻게 보면 다 빠져나갔을 수도 있죠. 사실상 윤석열은 빠진 겁니다. 정말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때도 중요하나 검찰총장 때 어디다 썼느냐 사실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윤석열이 검찰총장 때 누구를 만났네, 누구를 만났네 온갖 소문들이 터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그 다음에 윤석열이 여기저기서 다니면서 얼마나 술을 퍼마셨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 분만은 아닙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무렵에 대검, 범죄정보, 범정, 범죄정보 지원, 범죄정보 담당관인가 범죄정보 담당관실 그 때는 범죄정보 기획관이라고 했죠. 하여튼 범정입니다. 줄여서 이 범정이 역대 가장 많이 움직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범정의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어디다 썼는지 그 부분은 하나도 공개가 안 된 거죠. 소위 말해서 지난 대선 때 우리가 그렇게 많이 목 놓아 외쳤던 윤석열의 147억 특활비 왜 공개하지 않느냐 바로 그 대목은 여기서 그대로 빠진 겁니다. 윤석열의 147억 특활비 공개가 안 됐어요. 이거 우리가 알고자 하는 내용 맞습니까? 물론 하승수 변호사가 이번에 공개 청구를 내서 받아낸 자료는요. 정말 획기적인 자료일 겁니다. 대검 역사상 이런 일이 겪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세금이 어디로 함부로 세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자료가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대목은 또 빠져버린 거야. 검찰은요. 마치 윤석열은 빼고 줄게 라고 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거죠. 알맹이는 빠졌다. 기억하십니까? 이 대목 지난 대선 때죠. 윤 총장 시절 특활비 147억 어디다 썼느냐 그 당시 고민정 의원이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지만 고스란히 빠졌습니다. 고스란히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맹이는 빠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물론 이번에 얻어낸 자료 역시 중요한 자료고요. 의미가 남다릅니다. 거기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진실이 적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 또 추가로 해야 될 게 남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진짜로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 거죠.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했던 2019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약 18개월 동안 그 기간 동안은 특수활동비를 어디다 썼는지 우린 정말 알고 싶죠. 혹시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해서 사전 정지작업을 하는 데 쓰지는 않았는지 혹은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뒷조사를 하는 데 쓰지 않았는지 알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아니 알아야 될 권리가 있죠. 그런 점에서 이번 공개 참 한계가 많다. 의미도 크지만 한계도 뚜렷하다.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망고야옹님 파일로 안 준 이유가 있었네. 그렇습니다. 이걸 파일로 주면 얼마나 간단하겠어요. 일일이 다 프린트를 해서 준 거는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리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아 참 야비하지요. 야비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사실상 검찰이 검증 활동을 방해하는 겁니다. 법원의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검찰총장 탄핵을 당한다고 해도 이걸 핑계로 탄핵을 당한다고 해도 사실은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아니 파일로 주는 게 맞죠. USB 한 장이면 깔끔하게 끝날 걸 저렇게 몇 통씩이나 준다? 엿먹어 바라지. 마치 세금 천만 원 나왔다고 기분 나빠 야 다 10원짜리로 갖고 가 라고 하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 쓸자맘님 룬거니 감방 가자 평생 사면 읊기 사문단정님 어떤 방송은 검찰 털었다. 예 검찰을 왜 털어? 못 털었어요. 검찰이 빠져나가고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진짜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 다 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구를 만났다가 빠졌다고 누구를 만났다가 더 중요한 걸 수도 있는데 예컨대 윤석열이 그때 우리 고발 뉴스에서 보도가 나온 것처럼 중앙일보 홍석열을 만났으면 그거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또는 검찰총장 하면서 김종인을 만났다. 그거 심각한 일탈행위 아닌가요? 근데 그게 고스란히 빠졌어. 털렸다? 에이 털긴 뭘 털어. 검찰이 뭐 그렇게 바본 줄 알아요? 뺄 것 다 빼고 차 띄고 포띄고 그것도 차 띄고 포띄 것 중에서도 뭔가 꼬투리가 잡힐까 싶어서 찾아내기 어렵게 한답시고 전부 다 종이 파일로 PDF 파일로 복사지로 해서 준 겁니다. 야비하지 치졸하죠? 치졸하고 야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알맹이가 빠졌다 싶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는 뭔가 단서를 찾아내야 될 겁니다. 눈벌겋게 뜨고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뉴스타파랑 하승수 변호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시민들의 참여라든지 이렇게 일종의 클라우드 취재 같은 형태로 뭔가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한 번 우리 다 같이 참여하는 것도 해볼 만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그나로리님 좋은 말씀 하셨어요. 현 검찰총장도 특활비 돈봉투 받은 놈 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던 이 부분 있죠. 그때 안태근 돈봉투 사건 그 안태근 돈봉투 사건에 돈을 받은 사람 중에 당시 정순신도 있었고요. 이원석도 있었습니다. 손영배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이원석이 돈봉투를 지가 받은 특활비 돈봉투를 받았으니 이거를 만만하게 그냥 뭐 그냥 뭐 소울케 내주겠어요. 너희들 엿먹어봐라 하고 주는 거죠. 되었습니다. 자 오밤중인 뉴스 제가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후기와 패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치에 닿지 않는 이치에 닿지 않습니다. 이치에 닿지 않습니다. 이치에 닿지 않습니다. 이치에 닿지 않습니다. 이치에 닿지 않습니다.